작은 물고기가 갯벌 위에 있습니다. 이제 나가면서 잡자. 뭔 물고기냐 이게. 이제 물을 거의 다 썼어. 작은 발이야. 깜팽이구나. 깜팽이 자켓. 이럴 때 저지. 사장님이 정말 상대로 적용해. 안쪽으로 지내고 싶지? 안쪽으로 지내고 싶지? 왜 이렇게 해야지? 여기도 아니고 엘삼이구나 여기도 있구나 부드러우면 오목과시리 꺼칠하면 잡초 여기도 많이 주님은 주님은 주님과 함께 도착 도착 음까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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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부터 인는 음까시리 잡초 음까시리 잡초 음까시리 잘 잡초음까시리 어이거시리 어이거시리 음까시리라 으응 으응